아 보급 또 이리로 온다 어? 아니 아니 왜이렇게 돼 나 안했어 나 보급도 안했어 아니 나 보급도 안했어 아 뭐야 아 뭐야 안에 타이어 터뜨렸네 타이어 터뜨렸네 아 미안해요 스톤 이겼다고 친구 어 중국에다 병신 어? 한글 이름이네 아니 읽었는데 중국인 줄 알고 성신이네 여기 한국 사원이니까 한국인이 있겠지 왜 병신이네 아니 이걸 알았어요 중국 이름 인정하고 읽어도 병신이었어 가슴나라만 함께 읽으면 안 되죠 아 야 진짜 중국 이름이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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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신이네 안 돼 안 돼 여기 피1이야 피1 살리고있다 여기 안 돼 여기 안에 85만행 85만행 컨테인트 안에 그 끝에 안해 내가 다행힐.. 뭐야 왜 살려 보실래요? 으으 살려주세요 3대1 하고 있었어요 뭐야 끝났네? 어 뭐야 반창님이 라스네 아싸 프리퍼밍 인간지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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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처음에 각 쬐는 줄 알고 한탄 늦게 들라고 하려고 했는데 살림이 있었어 뭐야 얘 죽는다 야 잠깐만 너 뭐야 팀 아니었어? 못걷는데 8위로가 야 잠깐만 한번만 잠깐만 야잠깐잠깐 들어와 들어와 지금 우리팀 멀어 대화좀 하자 심심하거든 저분들 다 버릴게 뻔해 어차피 살려가고 있어 안와 저분들 어차피 잠깐 나랑 좀만에 대화를 하자 지금 사람들 다 멀어 지금 밀베이스 지금 저 인간들 아 버그이 타고 온거구나 3쪽 아 죽게 죽게 다 죽게 다 죽게 약 먹을래? 여기 약 있어 집안에 있음 아 고마워 아 저기있네 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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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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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정보로 나갔어 제 쪽에 하나 더 어 뭐야 약이 없어 아 안돼 오케이 한 명 체크함 어 밀어실면 살릴 수 있음 기다리기달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어요 야 살려준다며 빨리 가 여기 두 명 있음 여기 두 명 있어 오케이 살려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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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나 살았어 지금 두 명 눕힘 야 고맙다 응 이 집안에 있다 야 쟤들 유족이비를 시켜줬어 나도 죽이진 않겠다 아 근데 와중에 와중에 제건 어디갔죠 약 야 약이 어딨어 오 죽었다 파티 끝났다 파티 끝났다 야야야야야 야 목적이들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걸어오는거지 이번엔 서번입니다 아 그나마 낫다 이번엔 오토바이 쓰러졌는데? 밀바보다 좀 더 먼거같아 저기있는데 여기있어 아래? 아유 감사합니다 가서 어! 어 그러네 여기 여기 초록빙에 저기있어 초록빙 언덕에 저기있어 아아아아아아 어 집에있어 집에 세명이나있어 망했다 아아 수고하세요 역시 어 빨리 나와봐 나와봐 보금 내꺼다 뭐야 저거 강에 떨어지는데? 태웠어 반찬기타 빨리 아악 맛있다 아니 이걸 보금복으로 간다고? 혐쟁이 혐쟁이 와아 아 보금 내꺼다 혐쟁이 진짜 아유 수준 아 보금 내꺼다 뭔데요? 강했다 그렇지 아 아 이 분 또 차 뒤집어 와 개 멋졌다 왕둥 인정 와아 이걸 보즈 샀다고? 와아 와아 터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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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됐구나 아 저거 너무합니다 아 솔직히 너무합니다 솔직히 너무합니다 아니 솔직히 이거 먹긴 냅둡시다 아까전에 먹다가 죽었는데 네에이 이거 먹을 때 싸게면서 죽백 깨지면 아 저기요 어허 아 저기요 전 다리하러 갑니다 어 막십사다 아 저기요 제 보트 터뜨리지 마시죠 아니 보트 터뜨리지 말라고요 저기요 포트를 터트려 하나는 어떻습니까? 하나는 이동해야죠 지금 다리 다리 두 줄 맞고 있습니다 아니 적 아니라고요 아니 적 아닌데 왜 다이어를 우리 우리 적 아니 적같이 생겼다고요? 뭐라고 적 적같이 생겼다고요? 이중적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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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보급 또 온다 또 이리로? 또 이리로? 어 차온다 차온다 반짝지 차온다 저 멀리 차와 저 저희 진짜 잡으면 돼요 저희 아 보급 보급 또 이리로 온다 오겐오겐 어? 아니 아니요 하하 이중적이네 왓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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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아 나 안했어 나 안했어 나 아무것도 안했어 아 잠만 앉아 요! 로드 낄리 두번째 기절이야 왓아 이거 난 진짜 아무것도 안했어 아니 나 아무것도 안했어 와 나 클립단자 이거 아 뭐야 아 뭐야 아니 타이어 터트렸데 타이어 터트렸데 아 미안해요 아니 타이언 터진거잖아 아니 그게 타이언가 어떻게 터지지? 아니 이게 타이언 터진다고 아니 이게 타이언 터진다고 블롤렉 신고합니다 아 저 멀리 멈출다 편집자 아이고 이거 파트너가 띵필하면 됩니까 이거 건대편에 두명 있어요 지금 이쪽에 확인 확인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타이언 터질 줄 몰랐음 아 진짜 정말 몰랐음 와 정밀하게 쏘는데 타이언을 아니 진짜 타이언 두대가 그게 어떻게 정확하게 막히지 이렇게 잘 쏨을 과시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저 과시 안했는데 아 이거 어떻게 맞지 이러면서 진짜 어떻게 맞지 저게 돌리는건가 에흐흫 와 이거 노력은 힘드네 이거는 진짜 초록칸 초록칸 어디 자기 가슴가 어 버기온다 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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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우리 우리 치킨단다 우리가 아니라 그쪽이 로드캐릭 인데요 어 저기 쏴요 아까 초록핑 찍어놓은데 엠케이는 우리 팀인데 엠케이 저희에요 얘들 언덕 먹었다 아 확인하게 제가 양각 먹어드릴게요 내가 양각 잡힘 아이씨 어 얘도 수영하려고 그러네 수영하러 들어가는데 죽여주시면 안되요 뭐야 문재가 발생해서 클립을 찾을 수가 없대 흐헤헤 문재님 여기 하나 길죠 여기 하나 여기 여기 하나 길죠 어 뭐야 아 머리 멀췄어 뭐야 아 반대편이구나 어 건너뼈 있다 저저 스크스 스크스 먼저 갑니다 저 안돼 안돼 살려 바로 살려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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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쟤라 야 이거 괜찮다 이걸 차례 탄다고 어흐 차례 탄다고 기절 스크스 기절 금방 스크스야 아 사회진 이상해 와 차례 탄다고 요 Ost 뭐임에 치는거 예.. 남았네요 한대머리 맞쌔음 그러고보기 work 나 한대도 못 맞췄나 설마? 저 언덕에 두명있음 210빵이야 이 아래 잠시 그럼 Number two 탐미토 갈께요 아니 금방 시킴 차 타고 살리러 온다 다 죽임 야 MK 타이어 그렇게 잘 쏘던데 이건 산 잡을때 못 쏘네 아니 타이어는 아 진짜 정말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개 뽀록이였어요 아니 근데 뽀록이 한대도 아니고 두대만 쐈어 그거 타이어 바로 꼼꼬라지고 혐쟁이 신 나오시죠 물에 사람있다구요? 물에 사람있다구요? 어 저 사람있다 다리 다리 아 나 주유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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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유소에 저기있어요? 주유소로 뛰었어 아니 저 우리 뒤에도 사람있어 뒤에도 사람있다고? 오른쪽돌 오른쪽돌 아 그래? 머리한테 맞춰놨어 머리한테 맞춰놨어 어 뭐야 양각이네 그러면? 주유소에 사람 달리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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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주유소에 두 명이네 사람 개 많은 주유소에 한대 와 오늘 뚝대기 마만돼 나 오늘 머리머맞아 한 대씩 맞추때마다 머리 세게 맞아 죄지은게 맞나봐요 그래도 카운파라 없어요 둘 다 카운파라 아닙 어느.. 어느 쪽인데요? 그 주유소 뒤편 오른쪽 뒤편에서 주유소 안에 그리고 왼쪽 잘 쏘는데 잘 쏘요 아! 아니 왜 하필이면 주유소에서 저기있냐? 주유소 다시 왼쪽 오른쪽도 있음 주유소 안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진짜 와 저기 뛰는데? 연막 가고 뛸까? 연막 가고 뛰어야겠다 이거 자리 너무 안좋는데 연막 가고 뛸거야 왼쪽 네 반장님 여기가 대책없이 쏘시네요 네? 연막 브리핑 어 잠깐 게임 멈췄어 아 다시 잘 돌아가면 어 뛴다 뛴다 20 20 20? 양각에다가 상관없어 저 도는거 맘박기씨 저희 한명밖에 없었어요 돌 뒤에 길리있어요 일단 얘네부터 잡을까요? 아 설마 지금 양각 잡힌건데 그냥 막 쏘고 계신거였어요? 네 양각 잡힐수도 있었는데 네 보고 형 지속 진짜 대책없이 쏘길래 뭐지 했음 얘들 빠진거 같은데 아까 빠질라고 하던데 얘들 얘네가 오오 뛴다 뛴다 주유소 뒤에서 나갔어요 에이 팔깍 보인다 아 양각 나도 양각 나 대인님 그쪽 저거에요 척척척척척척척 여기여기 담벼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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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얘도 기절인데 아 쟤들이랑 같은 파티야? 설마? 저 소홍이랑 같은 파티 같은데 엠방이랑 아 여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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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55 라.. 라스트 중이야 아아 일단 엠방에 한 명 보여요 조그만 능선 뒤에 아 그러면 길리랑 제가 라스트인거 같은데 아아 길리는 어딨어 오른쪽 쪽에 일단 한 명 여기 있거든요 내가 양각인가 아 길리가 저쪽이야? 아마도 아 저기 있는데? 얘 뭐하냐 오 이거 진짜 뭐야 너무너무 오 진짜 안보여 근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길리는 아까 그 유에이지 업페이스 어 뛴다 뛴다 왼쪽에 뛰어요 내 눈 내 손가락 아아 아아 쟤들 뛴다 아 아 왜 이렇게 못 맞추냐 와 무빙 봐 같은 파티인거 같은데 어헴 근데 쟤 왜 쟤 왜 절로감? 자기장 바뀐대 그러니까요 돌 뒤에 돌 뒤에 내가 길리랑 팀이라면 만약에 어? 어?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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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몰래 붙어서 폭탄가죠 저희 지금 저 능선이 저까지 충분히 닫니다 제가 볼 때 점프에다 던진다면 아 저 보이네 수류탄 안달거 같은데 다해요 다해요 다요 믿어봐 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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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요? 안닿네 살짝 2mm 부족하는 아니 다요 아냐아냐아냐 다 아 좀더 앞으로 가야되는데 좀더 앞으로 점프하다가 머리 예비사 맞고 죽을거 같은데 아니야 그럴 실력들이 없어 야 이거를 지금 도내를 한다고? 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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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끼인다 어우 단독 너무 크다 거기 나무에 던진다 나무에 던진다 내가 던짐 잡았다 으어악 어 어 왜 저거 왜 저거? 뭐야 얘? 왜 왜 계속 달려? 뭐야 이게? 뭐야 이게? 아휴 하필 남아도 멍청한 얘가 남았어 지지 이걸 멍청하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? 지금 반창님 얘한테 머리 맞았는데 아! 어쩐지 살릴 때 차 타서 시선 따라 막 안달리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없죠 저기요 그럴 수도 있지 1.22%